안녕하세요. 회사하는 전쟁터 밖은 지옥이다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오가장이 예전 상사로 모셨던 이와 저녁 술자리를 하면서 들은 얘기죠. 회사하니 전쟁터라 참 힘들다라고 오가장이 고충을 들으노니 옛 상사가 오가장에게 해준 충거죠. 절대로 그만두지 마라. 밀어내기 전까지는 이라고 얘기하죠. 그 말을 들은 오가장은 아 바깥세상에는 더 큰 어려움이 있구나라고 짐작을 하죠. 근데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절대로 그만두지 마라. 밀어내기 전까지는 이 아니라 절대로 그만두지 마라. 밀어내더라도 로 바뀌었습니다. 밀어내더라도 어떻게든 그만두지 말고 버티고 견뎌야 되는 게 요즘 분위기입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죠. 직장생활이 얼마나 녹록지 않은데 그렇게 쉽게 말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제 나이쯤 되니까 그런 힘겹고 어려운 일들을 한두 번씩은 다 겪습니다. 2030들이 생각할 때는 야 참 지질하게 구질구질하게 직장생활 20년 늦게 했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겪어봤던 이미 겪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 녹록지 않구나. 그냥 버틴다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저분은 성성장구에서 임원 이상의 대표이사가 돼도 아깝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인재였는데 그런 평판하고 상관없이 여지없이 어느 날 한순간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 일을 한 번 두 번 겪고 그리고 저 또한 그와 유사한 일을 경험하다 보니까 아 지장생활이라는 게 정말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더하게 됩니다. 한때는 저도 빨리 과장이 되고 빨리 차부장이 되고 이사상무가 되고 전무가 되고 부사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냐면 그런 것에 대한 그런 모습 욕심 기대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게 바란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걸 조금씩은 알아가는 거죠. 물론 지금 여전히 조직 안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걱정이 덜하긴 합니다. 하지만 직장을 여러 번 옮겨보면서 겪으면서 드는 생각은 직장이 직장 아니든 바뀌든 전쟁터다 지옥이다라고 조금 더 수위를 높냐 낮냐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어느 곳이든 다 전쟁터다 다 정거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산도 밖도 정거리다.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리고 더 악착같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시장생활도 힘들고 바깥에 나가서 지내는 건 더더욱 더 힘든 것 같습니다. 함부로 뭔가 남들이 부자가 됐다 잘됐다라는 얘기 듣고 나도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은 안 갖는 게 좋습니다.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코인이다 뭐 여러가지 투자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정말로 잘 아는 극소수들은 분명히 돈을 벌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그 영역에서 돈을 벌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돈을 잃기가 훨씬 더 쉬운 거죠. 잃을까 벌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확률은 잃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요즘 2030처럼 대우 똑똑하고 열심히 지배하기 공부하는 사람들 노력하는 사람들 수익을 고수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데 그 사람들은 소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주식투자에서 왜 배당을 말씀드렸냐면 배당 수익을 추구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제가 GK를 관련한 주식을 얘기했죠. 공기업 성격이 있어서 사람도 구조정도 잘 안되고 적자 개성 다고 있는데 배당 몇 년 안 나는데 무슨 GK를 같은 기업을 추천하느냐라고 해서 욕을 먹었죠. 근데 저 또한 GK를 주주입니다. GK라는 주식을 1년 2년 3년 본 게 아니고 10년 20년 30년 50년 길게 내다봤을 때 승산이 있다. 고배당으로 오랫동안 받을 수 있다.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TNG, 담배이상공사, 동서, 맥코리인프라, 한국셀서기업, 삼성아재우선주 이런 주식들 대체적으로 고배당 우량주이죠. 근데 월등이 높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금융기업들 다른 고배당 9%, 10% 주는 데도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을 말씀드렸던 건 제 성향에 맞고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응론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왜 갑자기 주식 얘기를 말씀드렸냐, 왜 배당 얘기를 말씀드렸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일하는 것들을, 자신의 직업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방향을 잡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사 안이든 바뀌든 자기의 재능을 키워서 오래오래 그걸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생기면 좋겠다라는 거죠. 조직 안에서 우둔한 사람이 나가서 우수한 능력자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직 안에서 뛰어난 사람이 밖에 나와서 대개 어버버하는 이등변 꼴통이 돼가지고 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회사 안과 밖에 모습이 똑같진 않습니다. 언제든지 내몰릴 수 있고 언제든지 어려운 환경에 차할 수 있다는 건 아마 비슷할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열받거나 막막한 일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회사라고 하는 곳 안에서 정글과 같은 곳에서 어떻게든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애써야 되겠다. 그렇게 노력하고 시간 쓰고 정성을 쏟아보면 분명히 나아지는 때가 올 거다. 그리고 1년, 3년에서 안되더라. 최소 5년, 10년 이상 시간을 들여야 그래야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자신의 재능이 빛을 발하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대로 이렇게 유튜브를 찍잖아요. 찍어서 올리는데 조회수 적습니다. 광고 수위 매우 없습니다. 그렇지만 왜 하냐? 길게 내다보는 거죠. 제가 이렇게 계속 다른 사람도 앞에 나서지 못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떠들어대고 혼자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건 유튜브라는 환경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감사하면서 고마워하면서 계속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겁니다. 나름의 제 재능을 키우기 위한 연습을 하고 있고 훈련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제 자신에게 말이죠. 그리고 항상 제 자신이 착각하고 탐욕부리고 욕심부리고 허튼 길로 가지 않게끔 제가 제 자신에게 계속 조언하고 지적하고 잔소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30은 2030대로 450은 450대로 670대는 60세대로 각자 연령에 맞게 처지에 맞게끔 힘들고 어려운 고군부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싸움이 쉽고 만만하다 좋다라고 얘기 못합니다. 지금의 2030대로 생각할 때는 450세대들은 취직할 때 되게 쉽게 취직했고 되게 수월하게 살아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또 그 윗세대 베이비 부모 60대 이상의 사람들은 그래도 쉽게 취직하고 일할 기회가 많지 않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연령대든 쉬웠고 어느 연령대는 힘들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 때는 대학을 다닐 때 IMF라 주변에서 무수히 많은 동료들이 선배들이 후배들이 친구들이 대학을 중세하고 가정이 예체돼서 사라진 이들도 많이 보면서 살아왔죠. 물론 지금의 2030들은 부모들이 그런 경험을 겪어서 또 힘들고 어려운 가정 형편을 겪으면서 살아온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의 2030은 괜찮고 450은 힘들고 670세대는 어렵다 이런 단순하게 세대를 비교하면서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각자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 처지에서 좀 더 열심히 성실하게 살 국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꼰대 소리 듣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꼰대입니다. 이미 나이가 꼰대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나이라는 거죠. 물론 저는 항상 길을 열고 남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생각하지만 어느샌가 제가 더 말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도 자주 목격합니다. 반성해야죠. 참 생각처럼 잘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 속에서는 아마 제가 제 자신한테 혼내기도 하고 지적질하기도 하고 잔소리하는 겁니다. 조언하는 겁니다. 입 다물라고 말을 좀 줄이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참 잘 안 되지만 고쳐야 되는 거죠. 고치려고 계속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되는 거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지금의 제 처지에서 또 제가 앞으로 뭘 먹고 살지에 대한 고민도 계속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는 게 절대 만만하지 않다 쉽지 않다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가끔씩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 시키고 또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더욱더 분발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제 자신에게 계속 하고 싶은 거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자꾸 살아남은 얘기만 하고 왜 뻔한 얘기만 하냐 열심히 해라 그러고 직장에 오래 붙어 있으라 그러고 영혼을 쏟아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고 재능 키우라 이런 얘기 뻔한 얘기 당연한 얘기밖에 안 하는데 지겹다 찌질이다 그만해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제가 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바로 살라고 비뚤어지지 말라고 제 자신에게 스스로 잔소리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회사하는 전쟁터 바깥은 지옥 이런 얘기가 있지만 절대 그만두지 마라 밀려나기 전까지라고 하지만 밀려나도 그만두지 말라는 얘기는 저는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제 자신에게 얘기하는 말입니다. 밀려내도 절대 그만두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지 많이 살아남을 수 있는 지금 현재 경제상황은 매우 혹독하고 매우 어려운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쉽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전 세대가 힘들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과 밝은 웃음이 주어지는 그런 날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